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꺄 이게 뭐라고 아 꺄 자 먼저 교제 우리 교제 1편 경보설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보설비 가장 중요한 자동화대 탐지설비가 맨 처음 나오죠 자동화재 탐지설비는 말 그대로 자동으로 화재를 탐지해서 경보를 해주는 겁니다 경보를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대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되겠죠 그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주요 구성요소에는 수신기가 있고요 수신기가 가장 중요하죠 수신기는 감지기 발신기 중계기에서 들어온 신호를 다 모아서 다음에 이제 경종을 내보나거나 하는 그런 제어회로 역할을 하는 거죠 중계기는 감지기나 발신기의 신호를 일단 중계기로 받아서 그 중계기의 신호를 수신기로 보내주는 게 중계기가 되겠고요 감지기는 열 연기 등에 의해서 발생한 화재를 감지하는 게 감지기고요 발신기는 열 연기에서 화재가 사람 눈에 보였다 그러면 사람이 직접 가서 발신기를 눌러주는 게 발신기가 되겠죠 그리고 시각경보기는 시각경보기는 청각장애인들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방설비에서 피난을 하라고 보내주는 신호는 다 경종신호죠 경종이기 때문에 귀가 들려야 돼요 일단은 그렇지만은 귀가 안 들리는 청각장애인들은 시각경보기로 반짝반짝반짝해가면서 신호를 내보내줌으로 인해 가지고 화재가 발생해 주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그런 장치입니다 1번 경계구역의 설정 기준이 가장 먼저 나오죠 경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구역 소방대상물 중 화재 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어떠한 수신기가 있으면 수신기에 1회로 2회로 3회로 4회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한 회로가 담당하는 그런 구역이라는 거죠 한 구역 1층에 어디에 어떤 구역 1층에 1구역 1층에 2구역 이런 구역이 있는 거예요 그 구역에는 감지기가 하나가 달릴 수도 있고 감지기가 20개가 달릴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달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한 구역을 수신기에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을 경계구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계구역이 이제 설정 기준이 화재 안전 기준이 이렇게 있는데요 화재 안전 기준에서 처음에 보면 동별, 층별 설정 기준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의 경계구역은 두 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나오죠 경계구역이 두 개 건축물에 미치고 있다 두 개 건축물에 하나의 경계구역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A건축물이 있고 B건축물이 있는데 A건축물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럼 불을 끌어 달려가야 되는데 B로 갈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건축물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둘에 미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의 경계구역은 두 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아니할 것 이것도 마찬가지죠 두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잡으면 만약에 3층에서 불이 났는데 3층하고 4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묶어놨어요 그럼 수진기에서는 거기가 1번 경계구역이라고 하면 1번 경계구역에 불 끄러 달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3층에서 불을 났는데 4층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4층에서 불을 났는데 3층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래서 절대로 두 층에 미치지 아니할 게 하는데 단서가 있죠 단서가 단서가 500제곱미터 이하는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두 층을 합쳐가지고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두 층을 합쳐서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 두 개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3층하고 4층이 하나의 경계구역인데 불이 났어요 그게 A 경계구역이라고 했다 수진기에서 A에 불이 딱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뛰어갔죠? 뛰어가가지고 3층에 가보니까 불이 안 났어요 그럼 바로 크지 않으니까 면적이 넓지 않으니까 아 3층이 아니구나 4층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면적이 크다 보면 그렇지 않죠 면적이 크다 보면 도대체 어디에서 불 난 건지 찾다 보면 화재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500제곱미터 이하만 두 개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면적 및 길이에 따른 설정 기준 면적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된다 너무 크게 되면 이것도 어디에서 불 나는지 찾지를 못한다는 거죠 600제곱미터 정도가 돼야 화재가 났을 때 딱 들어가가지고 아 이 정도에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불을 끌어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한 변의 길이는 50미터 이하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됐으면 이게 600제곱미터고 한 변의 길이는 50미터 이하로 하라 이거예요 이런 경우에 불을 끌어가면 이 안에 어디에서 불 나는지 금방 판단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똑같이 600제곱미터 이하인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 600제곱미터 이하인데 이 길이는 상당히 긴 겁니다 100미터가 넘어간다고 쳐요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이쪽으로 진입을 했는데 소방관이 이쪽에서 불 나고 있다 너무 많이 뛰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50미터 이내로 한 변의 길이는 50미터 이내로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단서가 하나 있는데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은 한 변의 길이가 50미터 범위 내에서 1000제곱미터까지 완화를 시켜준 거죠 이 면적이 1000까지 이건 50미터가 돼야 되고요 이런 경우는 언제냐면 주된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다 보이는 경우에 화재가 단지 어디서 딱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경우에만 전적음에다까지 완화를 시켜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지하구의 경우 지하구는 경계구역의 길이 700미터 이하 이것도 자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꼭 암기해야 됩니다 이 부분 다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보면 한 변의 길이에 따른 경계구역 설정을 해놨죠 이건 당연히 한 변의 길이 50미터 이하라고 이해하고요 이쪽도 이하가 되겠죠 전퇴를 합쳐서 600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이런 경우 60미터라고 가정을 하면 60미터라고 가정을 하면 50미터를 넘은 거죠 이 변이 50미터를 넘었어요 전체가 600제곱미터라고 해도 이 디귿자처럼 생긴 것이 전체가 600제곱미터라고 해도 이 부분이 60미터란 말이죠 60미터 50미터를 넘었기 때문에 반으로 이렇게 잘랐다 이거죠 반으로 반으로 꼭 안 잘라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잘라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이거 하나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잘라도 되겠지만 그냥 반으로 자르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반으로 잘라놓은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50미터 이하로 해야 된다는 거죠 반으로 잘라놓으면 여기가 30 여기가 30이 되니까요 이런 식이 됩니다 그 다음 수직 높이에 따른 설정 기준 지금까지는 면적별 층별 이런 부분을 알아봤어요 이제는 수직 관통부 수직으로 올라간 부분은 그런 부분은 경계구역을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할 것이냐 그 부분입니다 계단 경사로 계단 경사로 하고 엘리베이터 승강로 승강로에도 이게 법이 밖에서 지금은 설치를 하라고 돼 있죠 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에서 권상기실 하나가 권상기실은 크지 않아요 엘리베이터를 올리는 로프 로프 이게 권자가 말권자죠 이렇게 돌돌 만다 할 때 말권자 위는 상은 윗상자 이건 기계기자 그 차를 칼을 엘리베이터 칼을 위로 말아 올리는 기계가 있는 거 즉 권상기 기계의 전동기 같은 것이 있는 그 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로프를 말아 올리는 그런 씨부도 있고 그렇게 돼 있죠 그 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단도 하나 경사로도 하나 이런 식으로 다 자르는 겁니다 린랜슈트 린랜슈트는 호텔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 빨래거리들이 많이 나오죠 빨래거리들을 다 들고서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한 층에서 문을 딱 열고 그 빨래들을 한꺼번에 딱 넣으면 밑으로 뚝 떨어지는 그게 수직관통로가 되겠죠 밑으로 뚝 떨어져서 밑에 세탁실로 바로 들어가게 돼 있는 그런 부분이 린랜슈트입니다 그리고 파이프 피트 및 덕트 파이프가 지나가는 수직관통로죠 이런 부분들은 다 별도로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을 해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다시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별도의 경계구역은 계단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경사로도 포함하고요 엘리베이터 승강로 그리고 린랜슈트 파이프 덕트 비트 그리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하층이 이렇게 있어요 층이 있고 지하 1층 2층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그라운드라고 하면 우회층 하나의 경계구역이죠 계단이 이렇게 있으면 계단 계단 우회층 1개의 경계구역이에요 그런데 지하층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반드시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하층 수가 1개층인 경우 지하층이 하나만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경계구역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지하 1층만 있는 경우에는 지상층과 같이 경계구역을 설정을 해도 되는데 지하 2층 이상이 되면 무조건 별도로 경계구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여기에 있죠 하나의 경계구역은 45m 이하로 해야 된다 계단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단 하나의 경계구역은 45m 이하예요 45m 이런 경우에는 지하층까지 합쳐서 45m 이하면 하나의 경계구역이 되겠죠 그렇지만 지하가 2개층 이상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여기가 2개 합쳐서 45m 이하가 되더라도 얘는 별도로 경계구역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 지하층이 계단 및 경사로 지하층이 1층일 경우에는 제외하고 별도로 경계구역을 한다 지하층의 계단은 별도로 한다 지하 1층의 경우에는 같이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계단 문제 할 때 선가닥수 문제 할 때 저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외기 개방 및 기동용 감지기에 따른 설정 기준 외기에 매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창고 이런 부분이 창고나 주차장이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차가 왔다 갔다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을 다 열어놓은 거죠 건축물에서 이쪽을 다 열어놓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닫아 놓을 수가 없잖아요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열려있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5미터 자 이게 5미터예요 5미터 이 부분 자 이 면적만큼 이 면적만큼은 경계구역 산정에서 제어를 해준다 이거죠 자 만약에 여기 이 부분이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합쳐서 이게 650이였어요 650제곱미터면 하나의 경계구역이 600제곱미터니까 이건 두 개의 경계구역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 잘랐던 이 부분 하지만 여기 잘랐던 이 부분 이 부분의 면적이 이게 50제곱미터다 그러면 이 부분은 외기와 면에 있는 차고 주차장 창고 이런 부분은 이 부분 5미터만큼 자 이 부분을 제외시켜 주기 때문에 650에서 50을 빼면 600제곱미터가 되겠죠 600제곱미터면 하나의 경계구역으로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고 주차장 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와 면에는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 스프링클러 또는 물분모 등 소화설비 또는 재현설비 화재감지기로써 화재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경계구역은 당의 소화설비 방사구역 또는 재현구역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스프링클러 설비는 하나의 방호구역 방사구역을 얼마까지 300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다 이거죠 3000제곱미터 그리고 여기 재현설비 재현설비는 1000제곱미터가 하나의 재현구역이 되겠죠 재현설비나 스프링클러 설비용 그 감지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하나의 경계구역을 이거에 맞춰서 할 수 있다 이거입니다 이거에 맞춰서 600제곱미터에 맞출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 스프링클러면 준비작동식 같은 경우에 교차회로로 스프링클러 교차회로로 감지기를 설치를 하죠 그 경계구역 3000제곱미터에 맞출 수 있고요 재현구역인 경우에는 재현구역 1000제곱미터에 맞출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물분무 등소화설비 이거 뭐 가스개도 마찬가지다 가스개는 뭐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요 재현구역хived